1, 2, 3, 2, 3 먹어봐요. 아니야, 내가 봤을 때 간이 될 거야. 아니 원래는 이게 우유가 좀 많아야 돼. 좀 꾸덕꾸덕하고. 우유가 너무 쫄아가지고. 이게 물을 너무 세게 했으면 천천히 졸어가지고. 아, 이게. 맛있지? 꾸덕하긴 해. 맛있는데? 좀 맵긴 하다. 맛있다? 내가 너무 많이 넣었어, 소스도. 맛있는데? 맛이 오다가 마. 아, 그렇지. 2% 부족한 맛인 거야. 디렉션. 디렉션. 스윙이가 너무 화보는데. 어, 매워. 이거 약간. 그냥 매운 면. 아, 매워. 그냥. 그냥 매면 뭐. 이거 매워. 매면? 저건 안 매워? 이거 매운 면 뭐. 괜찮은데. 알았잖아. 알았잖아. 살짝 먹었는데 맛이. 맛있어. 자신감을 가져보세요. 어? 아, 너무 매워. 정말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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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하나 더 푹, 소스를?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근데 너무 매워. 맞아, 근데 너무 매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